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씨 여러분들과 일단 인사부터 나누고 자리로 착석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테이씨 여러분들,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번씩 개별 인사가 안 들어 볼 수 없잖아요. 한 번씩 인사 좀 부탁드린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씨 막내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리더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소연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모두 반가워요. 보통 우리 이렇게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이제 눈으로 담고 환호성 지르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스테이씨분들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라서 사실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기보다는 지금 카메라 셔터 누르기 바쁘신 그런 상황이신데 잠시 카메라 내려놓으시고 우리 박수로 스테이씨 다시 한번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테이씨가 왔는데 박수가 이 정도면 너무 약하지 않나요? 자 일단 우리 스테이씨 여러분들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제이씨가 저 끝에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게임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스웨인 여러분들까지 우리 스테이씨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유지님!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유배 라이브와 함께해주신 유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유배 챌린지 매치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네! 네! 시작! 시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파이팅! 안녕! 일단 만나요! 너버에 왔습니다! 안녕! 안녕!